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CJC푸드 최근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 전망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 CJC푸드 최근에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3가지 재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일본 원전에서 오염수를 6차 방류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오염수 방류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1분기에 대한 실적 호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실적주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죠. 특히 화장품주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CJC푸드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김 가격에 대한 인상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가가 고점에서 눌리는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지금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 이른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CJ 시푸드에서 명각인 80억을 수혈하면서 3회 상사, 자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기사에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CJ 시푸드가 80억을 출자해서 자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김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회 상사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한국 농수산식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작년 대비 김 수출 금액이 22%가 증가하면서 사상 총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적인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김 수출에 대한 매출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통해서 지금 지속 가능한 재료들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을 아직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눌리는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될 때는 주가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주가가 강한 반등 이후에 눌리는 구간, 고점에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하는 구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월 중순부터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이렇게 눌림 기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이 여러분들이 저점 라인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강한 상승 이후에 저항을 받았던 4,500원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4,500원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홀딩 유지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 5,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주가가 4,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충분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에 대해서 혼자서 매일같이 거래대금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재료들을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CJ시푸드에 대한 6월까지 핵심적인 재료들,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CJ시푸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CJ시푸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알아두신 이후에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CJ시푸드 한 종목만 가지고 이 4,500원 주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한번 반등할 때까지 CJ시푸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유익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도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010-8000번에 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문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29일 오늘 장전인 8시 41분에 문자 주셨던 288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제가 챙겨드렸죠. 이 J2K바이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J2K바이오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J2K바이오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면서 매일 갭 상승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과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 눌린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은데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9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체크를 하고 재료 분석과 과거의 이력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월달 재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이 종목들도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스윙 종목도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